재미있는 수학이야기 여섯 번째 주제는 0의 0제곱이다. 0의 0제곱. 그래서 0의 0제곱이 그런데 이건 결론을 알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재미있는 수학이야기가 사실 수학을 좀 깊게 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많이 아는 주제야. 그런데 어쨌든 이걸 값을 매긴다면 0이냐 아니면 1이냐지. 약간 헷갈리면서 추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줄게.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0의 1제곱, 0의 2제곱, 0의 3제곱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값들은 얼마인가? 0이지. 0이지. 0의 1제곱이 0의 2제곱이 0의 3제곱이 0이지. 그럼 뭔가 일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 0의 0제곱은 물론 몰라요. 모르지만 0인 게 맞는 것 같아. 그치? 그치? 그런데 그런데야. 1의 0제곱, 2의 0제곱, 3의 0제곱 이런 것들은 뭘까? 1이야. 그렇다면 0의 0제곱은 1인 게 맞나? 어쨌든 어쨌든. 물론 하나의 예시이긴 한데. 어쨌든 고민스럽지. 그치? 뭔가 일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실제로 0의 0제곱은요. 결론만 얘기할 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 않아. 일종의 0에다가 0제곱을 하는 것 자체를 보통 금지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 물론 더 유명한 금지된 규칙이 있지. 뭘까? 0으로 나눈다. 0으로 나눈다 우리 하지 않잖아. 하지만 수학을 하다 보면 0 나누기 0 골은 나와. 골이라고 했다. 골은 나와. 하지만 원래는 0으로 나눈다는 하지 않지.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 0의 0제곱은요. 하지 않습니다. 0의 0제곱은 하지 않아. 물론 얘도 수학적으로 0의 0제곱 골을 다룰 수는 있어. 하지만 그 골을 다루는 거.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극한에서 다루는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극한에서 다루긴 합니다. 다루긴 해. 그렇지만 극한을 하는 거랑 실제 값을 대입하는 거는 좀 다른 거야. 조심하라는 얘기야. 극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물론 연속적인 개념일 때는 극한이나 실제 값을 넣는 거랑 똑같지. 연속적인 게 보장이 됐을 때는. 그렇지만 0의 0제곱 같은 건 그렇지 않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꼴로 나타내는 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 0으로 가는데 이게 플러스 0으로 가는 거지. x의 x제곱. 이거는 물론 계산할 거지만. 할 거지만 결론만 얘기할 게 얘는 1이야.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우리가 x의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 hx라고 할까? 얘네들 그래프 그려보잖아. 그래프 그려보면 실제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여기가 1일 때. 1일 때 이런 꼴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긴 비어있어야 돼. 실제 함수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훅 올라가. 이런 그래프가 hx야. 물론 여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람은 구해봐. 여기 극소값에 해당되는 게 x가 2분의 1일 때야. 2분의 1일 때야. 그러면은 이때 y값은 뭘까?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되겠지. 뭐. 선생님 교육은 0.6 얼마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교육은. 어쨌든. 대신 결론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극한 자체는 1로 간다. 1로 간다. 그러면 이거를 1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근데 뭐 수학자들은 정의 안 했으니까. 수학자들은. 이유가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따지는 거. 이왕 나온 거니까. 이거 따지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대신 이게 1이 되는 거와 정의하는 건 좀 다른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따졌을 때 얻는 이득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요. 얘는 바로는 못 따져. 그래서 이걸 hx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차라리 lnhx를 다루는 게 낫지. 왜? 이거 극한 논하면 되거든. 그래서 lnhx를 한번 논해보자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lnhx는. hx는 뭐가 되냐면 x에 lnx 이렇게 되겠지. x에 lnx야. 근데 이게 다루기가 x가 0으로 갈 때 다루기가 불편해. 그래서 이때 수능에서도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야? x 자리에다가 t분의 1을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요. t는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이게 다루기가 더 편해. 그래서 lnhx 극한도 쓰긴 할까? 오케이. 리미트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는요. 결과적으로 t가 무한대로 갈 때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lnh t분의 1과 같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지. 그래서 lnh t분의 1 대입해보면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t분의 ln t분의 1인데 이거를 바로 마이너스 앞에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t분의 lnt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어. 뭐냐면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뭐냐지.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이건 교과 외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과 외야.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랑 교과 외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야. 오케이. 근데 증명할 수 있어. 힌트 좀 주어주고요. 뭔가 단계를 밝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증명하게 하는 논술 문제들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거를 우리가 바로 결과를 교과서에 정리가 돼 있어서 제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엄밀하게야 헷갈리면 안 돼. 고등학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맞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랑 교과서에서 이건 이겁니다. 라고 배우는 건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직관적으로는 보통 대부분 알고 있더라고. LN T하고요. T는 누가 훨씬 더 빨라? T가 훨씬 더 빨라. T가 훨씬 더 빨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T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0으로 간다고 하지. 0으로 가는 거야. 뭐 마이너스 0이나 0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는요. 얘가 0으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 리미트 T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 LN HX가요.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렇지. 리미트 X가 플러스 0으로 갈 때 HX는 1로 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HX니까. 어 HX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이거 관련된 얘기 조금 하고 정리하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재미있는 거니까 한번 들어봐. 얘의 의도도 있어. 그렇지만 수학과 관련된 또는 교과정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씩 걸쳐있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 능력을 좀 더 얻어갔으면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발산하는 거. 여기서 발산은 무한대 발산이야. 발산에도요. 속도가 있어. 아 엄밀한 용어는 아니야. 근데 분명히 굉장히 빠르게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천천히 무한대로 가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이 이때는요. N을 가지고 얘기할게.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들 발산에도 속도가 있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수학이 됐든 논술이 됐든 간에 유리하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는 대부분 또 많이 이해하더라고. 자 일단은요. 무한대로 가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느린 거는 LN이야. 그래서 LNN이 보통 느립니다. 대신 선생님이 속도는 부등식으로 할게. 이 부등식은 오해하면 하는데 수학적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속도의 개념을 부등식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면 LNN보다 빠른 건 뭘까? 루트앤이야. 루트앤이 훨씬 빨라. 루트앤이 훨씬 빠릅니다. 아무런 N이 작을 때는 LNN이 클 수도 있겠지. 또는 여기에 플러스 10 같은 게 붙어있거나 하면 LNN이 클 수도 있지. 하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결국은 루트앤이 역전하고 LNN은 루트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 발의 P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보다 빠른 건 N이겠지. 그 다음에 얘보다 빠른 건 N제곱이겠지. 그럼 얘보다 빠른 건 N3제곱? 아니지. 수학을 그렇게 무식하게 가면 안 되지. 이건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써놓은 거지. 상대적으로. 이거는 저차보다 고차가 빠르다. 이런 뜻이야. 저차보다 고차가 빠르다. 어? 선생님 N분의 1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에잇. 발상. 발상만 논하는 거야. 그럼 루트앤은 왜 적었나요? 두 개만 적으면 되지. 아 루트앤은 일부러 적은 거야. 왜냐하면 유리지수일 때 좀 헷갈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유리지수라도 마찬가지야. LN보다 빨라. 그러면 얘보다 빠른 건 뭘까? 그렇지. 지수함수야. 그래서 E에 N제곱 같은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럼 이 빠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대적으로 오른쪽 항이 써있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 항이야. 상대적으로 왼쪽 항이 위에 써있다면 얘네들은 이게 0이란 얘기야. 교과서에서 노골적으로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자. 그럼 얘보다 더 빠른 건 뭘까? 밑이 크면 되지. 밑이 크면 되지. 자. 그럼 얘보다 더 빠른 건 뭘까? 물론 많겠지만 대표적인 거. M팩. M팩이 더 빠릅니다. 보통은 선생님은 여기까지 가르켜. 선생님 그럼 얘보다 더 빠른 거 없나요? 있겠지. 왜 없겠니? 뭐 예를 들어서. 어. 3의 N제곱 곱하기 M팩. 뭐 이런 거 이런 건 더 빠르게 했지. 그거 더 빠른 것도 또 있긴 해. 어. 뭐. N의 N제곱. N의 N제곱 또 할까? 어쨌든. 말로 떼웠으니까. N의 N제곱은 말로 떼울게. 자. 근데 N의 N제곱은요. 저 X의 X제곱하고도 약간 유사해. 대신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거지. 걔네들도 똑같아. LN을 쓰여서 다룹니다. 아. N의 N제곱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샘이 사실은 일부로 X로 안 하고 N으로 한 이유는. 요. N팩 얘기하려고 한 거야. N팩도 꽤 빠른 거야. 자. 그런데 얘네들끼리 비교한 거는요. 분명히 잘 생각해봐. 교과과정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비교하는 것도 교과과정이야. 그렇지만. 지금 요렇게 선생님이 선 근거 외에 서로 비교하는 건요. 뭐 얘랑. 얘랑 비교한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엄밀하게 따지면 교과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는 좀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물론 N은 아니지만. 자. T분의 LNT도요. T가 여기 있고. 그치. LNT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른쪽 항 왼쪽 항이니까. 이거는 0으로 간단한 거 정도는 좀 알아두란 얘기야. 엄밀하게 보이는 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요게 좀 헷갈리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요거는 직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만 좀 해주고 정리를 좀 하자.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이렇게 해보면 돼. 두 개가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 3의 N제곱은요. 3 곱하기 3 곱하기 중간 생략 곱하기 3이야. 3을 몇 개 곱했어? N개 곱했다고. 근데 N팩은 뭐니? 1 곱하기 2 곱하기 중간 생략 해서 곱하기 N이야. 물론 비록 다른 수긴 해. 하지만 몇 개를 곱했니? N개를 곱했어. 그럼 공통점이 뭐야? 그렇지. N개를 곱한다. 만약에 우리가 1억의 N제곱이 있고 N팩이 있으면 N이 작으면 얘가 훨씬 더 커 보여. 그래서 N이 당장 10 정도만 돼도 1억의 10제곱은 읽을 수 있나? 나는 못 읽겠다. 근데 N팩은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값은 아니거든. 오케이. 그래서 밑이 크면요. 어쨌든 뭐뭐뭐의 N제곱이 N팩보다 커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극한이야. N이 계속 커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일정한 값을 N개를 곱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N개를 곱하는데 그 곱하는 값의 끝이 점점 커져. 언제까지요? 무한대 같을 때까지. 무한대 같을 때까지라는 건 오페가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커지는 거지. 일정한 값을 곱하는 거와 계속 커지는 값을 곱하는 거. 개수는 똑같아. 오케이. 당연히 3의 N제곱이요. 결국은요. N팩한테 역전당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두라는 얘기야. 오케이. N의 N제곱은 고민해볼 사람은 고민해보십시오. N의 N제곱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요. 얘보다 얘가 더 빨라. 빨라.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비록 시작은 0의 0제곱이지만 이왕 나온 거 0의 0제곱이 갖는 수학적 의미 조금 상식. 이건 약간 상식이야. 수학상식. 알아두면 조금 많이 도우면 안 돼. 그렇지만 조금 수학상식이고요. 이제 관련된 주제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고 이왕 나온 거니까 좀 직관적이지만 직관적이지만 이런 게 궁금해요. 아, 그럼 논술해. 뭐 농담이고요. 어쨌든 이런 발사에도 속도가 있다는 것 정도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여섯 번째 0의 0제곱 관련된 얘기는 이렇게 정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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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